자신의 초등학생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의 편지를 담임교사에게 보낸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. 대전의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세종의 한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아이가 자존감이 상할 수 있으니 고개 숙여 인사를 강요하지 말라거나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 왕자에게 말하듯 탈하는 등의 강압적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 논란을 빚었습니다. 지난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A 씨는 논란이 일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.